한 번만 이 짝으로 이 짝으로 돌아봐 보람께 그리여 한 번만 옳지 설이야 우리 복장을 태워 죽일 셈이냐 한 번만 이 짝을 좀 봐봐야 아따 참말로 저것이 사람이요 선녀요 모르제 집에 날개옷을 숨겨놨을 줄 난 다른 건 언감생심 꿈도 안 꾼당께 그저 줘 앵두같은 입술로 한 번만 오라버니 하고 불러주면 좋겄어 오 라버니 어메 선녀가 사라져버렸어 아 아 아 아 아 아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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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란언니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